어디서만 나와 들어도 잘게 참합니다 하하하하하 저기 오준나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? 미안 아직 죄송해요 너무 덜 짓구죠? 펜션이에요 아 칼은 어떻게 이래? 따따따 어우 듣기 싫어 왜 안봐 형아 따따따하면 다시 해주면 안돼? 안돼 왜 현장음으로 듣고싶어 따따따 듣고싶다 왜 따따따 따따따 안돼 어떻게 해야 돼? 이건 그 레슨 좀 해줘 음정 안돼 안돼 아까 마음에 안되는데 아니야 너무 세잖아 다시 해봐 따따따 따따따 오 그거야 따따따 다시 볼게 따따따 너무 좀 스테이지 밴딩이 너무 길었어 따따따 다시 다시 따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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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 느낌이야 약간 그 호흡을 좀 섞어야 되네 끝에 끝 허리가 딱 봐봐 따따따 이런게 가면 안돼 그 음이 유지되면 안되는구나 따따따 따따따 아니야 너무 짧잖아 끝 처리 끝 처리가 있어 따따따 오 그 느낌이야 따따따 그래 그 느낌이야 잘했어 따따따 잘했어 잘했어 따따따 이렇게 그렇지 약간 위험하다 이거 동봉 그렇지 그렇지 눈이 살짝 일어나야지 이게 위치를 기억할 수 있거든 오케이 눈이 가는 위치대로 소리를 해야 돼 따따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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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했다 진짜 잘한다 따따따 이건 약간 아니야 이건 약간 배노보면서 따따따 안 돼 따따따 따따따 안 돼 여는 있어야 돼 따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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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따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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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따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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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랑 목소리 섞였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뜨지 저기 봐 저기 봐 저거 진짜 와 나 진짜 저럴 때 사용하고 싶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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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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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딘딘 아 친구 있어요? 딘딘 어 딘딘 액커파라